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유언장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사도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제 영어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이고 좋아하는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교회를 같이 섬기고 다민족교회에서 같이 사역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배우면서 정말 제가 인턴십을 한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목사님께서 RLS에서 우리 랩런트 와가지고 인턴십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속으로 조금 질투도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제자인데 제가 지금 인턴십 받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제가 사실 우리 다민족교회를 통해서 인턴십 받은 제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올바로 인턴십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길이 보이게 돼요 내 길이 그냥 단순히 길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거 있죠 얼만큼 행복하냐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마음 속에 머리 속에 계속 이것만 생각나요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요 어쩔 때는 잠도 안 와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인턴십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께서 우리 온 식구들께서 이 행복한 인턴십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인턴십을 가려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인턴십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인턴십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인턴십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원죄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죄의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무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어요 단 한 명도 여기에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사단은 우리 예배의 대상을 바꿔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놓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그리고 고급화돼서 나를 섬겨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였어요 아주 고급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줄 아니까 그게 우리에게 당한 문제예요 아무도 여기에 핑계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 어저께, 엊그저께 같아요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요즘에 헌혈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하나 봐요 아무래도 코로나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헌혈을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헌혈의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나와서 사람들한테 헌혈 좀 하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헌혈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요 이제 바람둥이들은 어젯밤에 바람피가 걸려가지고 쌍코피가 터져서 제가 쌍코피를 흘려서 피가 부족해서 헌혈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구두새 같은 사람은 저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가 안 나온대요 이제 담배 많이 피우시는 골초들은 제가 피가 더러워서 제 피를 여자들과 아내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 피는 유통기간이 지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핑계를 많이 대요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은 핑계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간단하죠 모든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첫 사람만 넘어뜨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한 가정을 전부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가정의 가장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가정의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한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가장 위에 있는 사장님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그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무섭죠? 아주 고급화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 사단의 전략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방주를 지으래요 이 방주를 지는 게 사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방주는 오늘부터 나가서 우리 안 그래도 나무 다 뽑아야 되는데 저 나무 뽑아다가 앞에다가 우리 방주 지으십시오 그 방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말씀의 방주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요 반드시 말씀의 방주를 지으면 내 인생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 사단의 전략 때문에 속아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악밖에 없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산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한 명도 빠진 없이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체험 없습니까? 혹시나 내가 무너지다가 힘들다가도 말씀 들으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죠 그게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드는 걸 항상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고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말씀으로 내 인생에 방주를 지어야 돼요 방주 짓는 최고의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으로 내 인생에 방주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만약에 스스로 혼자서 말씀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랩런트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붙잡는 말씀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 이상한 말씀 그리고 다른 말씀 비슷하지만 틀린 말씀 붙잡으면 부모로서 마음의 힘이 걱정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 넣어줘야 되느냐 언약의 말씀을 심어 넣어줘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 주간에 우리가 응답받을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이에요 제가 어떤 한 권사님을 광주에서 만났어요 이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자기 딸이 공부에 적응을 합니까 학교에 적응을 합니까 외국에 있다 들어왔는데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안 돼서 고민 고민하다가 다시 외국으로 가야겠다 빠르면 11월 달에 간대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어차피 또 목사님께 따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솔직한 제가 느끼는 바를 이야기 해드리겠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 그냥 그 일에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면 다시 외국으로 가면 그 아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시집도 잘 갈 것 같냐 혹시나 좋은 직장 그리고 시집도 잘 가고 좋은 학교로 들어간다고 한들 그 아이에게 정말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좋은 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인서울 좋은 학교 다닌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에 좋은 대학교 아이비리그 다닌 사람도 만나봤어요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저는 그 사람도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IQ 한 190 되는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저거 똑같아요 저보다 조금 더 나아요 많이도 말고 조금이요 그런데 그거에 인생을 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을 거는데 모든 걸 다 놓쳐요 뭐가 모든 겁니까? 말씀이요 우리 아이들을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당연하죠 열심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예전에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교사님께서 만드신 학교니까 성교사님께서 만드신 학교에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험 기간인데 우리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된대요 벌써 답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 다 공부하러 가는데 제 신앙 양심에 그때 당시에 제가 대단히 좋은 학교 가는 게 제 꿈이고 비전이었으면 공부했을 건데 제 꿈과 비전이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신앙 양심에 공부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한 시간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큰일 나요 저는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한 시간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공부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한 시간 더 일찍부터 공부를 했어요 저는 한 시간 늦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공부를 쭉 하다가 11시, 12시 이렇게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잠자러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잠자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에 야 너는 쟤네들보다 한 시간 더 공부를 못 했잖아 그럼 한 시간 더 공부하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 시간 더 공부하고 잤어요 많이 안 했죠 똑같이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걔네들하고 저하고 공부한 시간대로만 치면 똑같아요 절대적인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시험이 끝나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 점수가 그 친구들보다 10점 이상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제가 그 친구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요 결국에 제가 졸업을 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수석입니다 수석 많은 사람들 중에 수석이 아니고 그 반에 10명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1등 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수석이라 앞으로 저한테 수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가르칠 거 없어요 우리가 가르쳐줘 봐야 가장 잘 돼 봐야 나만큼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줘 봐야 나만큼밖에 더 되겠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가르치도록 도와주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담긴다 그러면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방주를 짓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뭘 집어넣어줘야 되느냐 기도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랩런트들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특히 내일 시험 기간인데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하시고 공부한 부분만 나오게 하시고 혹시 공부하지 않은 부분만 나오면 객관식만 나오게 하시고 객관식 찍어서 항상 답이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시험 치잖아요? 항상 공부한 데서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면 그런 요행을 바라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도 마음이 거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성모님 막 다 찾아요 누구든 한 명만 사람만 계시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공부한 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게 시험 잘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해놓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랩런트는 공부하는 게 기도가 돼요 그런 거 없이 공부 열심히 한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와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나오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좋은 대학교 갔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다시 여기로 안 와요 우리가 랩런트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저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보내세요 보내고 그 아이들이 랩런트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회의 엘리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지 못했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아이들 성공자가 돼서 안 와요 성공자가 돼서 자기 살 거 살러 가요 그러다가 실컷 고생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재기 불능 상태가 돼서 그때서 와요 그때서에서는 도와주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완전 무너진 상태가 돼서 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너는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다른 게 전도 아니에요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에 그 이야기하는 게 항상 전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전도입니까?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얼굴 행복한 척 얼굴 꾸며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답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국에서 들어오신 권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너는 너와 네 아내와 며느리와 아들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지어요 우리 같이 방주 지읍시다 그런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방주를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방주 짓는 법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법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진짜 이걸로 행복해지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방주를 지으면 내 인생의 방주 속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타는 거예요 부모가 방주를 지으면 그 부모가 지금 방주에 아이들이 같이 탑승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 방주를 또 지어요 방주가 방주를 낳고요 언약이 언약을 낳고 보금이, 보금 가진 전도자가 보금 가진 전도자를 낳는 겁니다 그게 나의 여정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나만의 여정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의 여정이었던 거 있죠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의 여정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우리 나라의 민족의, 전 세계의 여정이었어요 그게 우리는 그런 여정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방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주운동을 할까요? 방주운동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면 돼요 보금은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소리로, 아무리 옳은 말로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하고 정확하고 현명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다 그러면 그거 보금 아니에요 내가 단 한 마디 보금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게 보금 아닙니까? 나는 실제로 이 사람에게 해준 게 없어요 하나도 해준 게 없어요 보금도 한 마디 못 전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못 꺼내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이 어떻게든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방주운동이에요 살리는 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오산 지역에, 경기나무 지역에 그런 방주를 300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옛날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옛날 이야기 제가 2017년도에 우리 오산에 왔잖아요 그때 우리 이준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 교회 다락방 현황을 파악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락방 현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때 몇 개였냐면 56개였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안 됐죠 몇 년이 안 됐어요 지금 2020년이니까요 3년, 4년 이래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다락방이 300개가 거의 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경기나무 지역에 재앙이 막아졌어요 그 사이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도 잡히고요 잡히기 전에는 목사님께서 간증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하실 간증은 우리가 교회에 지어서 방주운동에서 잡혔다 더 대단한 간증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많이 찾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싹 다 그런 제자들이 된다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날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방주운동이에요 보내는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보내는 전도 보내줘서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족교를 만나서 전도운동을 배우고 방주운동을 배우고 나의 방주를 쌓아서 저기 광주 땅에도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사실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진짜 거의 세 달 동안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참 희한하죠 이제 목사님 통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제가 들었냐면 소문이 막 다 났대요 제가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사실 사역을 한 개도 안 했거든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디 누구 밖에 나가서 만난 적도 없어요 제가 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3개월 동안 뭐 했냐면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안에서 같이 방주운동을 했죠 우리 같이 있는 교육자들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신학생들 데리고 계속해서 이금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사사기에 서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한 것처럼 메시지가 다 달라요 이분, 저분, 여분 메시지가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정말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색깔로 누가 사더라도 같은 메시지와 같은 방향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저분 목사님은 메시지 좋으니까 메시지 꼭 들어야지 저분 목사님은 오늘 내가 은혜가 안 되니까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밥을 먹을 때 편식을 하면 오늘은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 맛있으니까 밥을 먹고 보니까 오늘은 영 아니네 오늘은 내가 밥을 안 먹어야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훈련을 했어요 근데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번 주간에만 다락방이 세 군데가 열렸어요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열어주세요 이번 다음 주간에도 다락방이 열 곳이 좀 있습니다 그 응답이 저는 여기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랍니다 나의 여정 나의 여정 그렇다면 이 여정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여정의 길을 그것도 가장 행복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려우면 안 가겠는데 이거 너무 쉽고 행복한 길인 거 있죠 왜 행복한 길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가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완벽한 길이에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드락방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래가 보였죠 미리 보고 미리 갖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 생겼습니다 아 이게 확실하다 24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24 집중했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는 거 있죠 25 영원 그래서 결국에는 빈 곳까지 2, 3, 7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담임적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붙잡고 있죠 치유 교육 전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 밑에 디모데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 우리 교회에는 랩런트들 한 명까지 전부 다 교회 언약을 알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랩런트들 한글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 알았어요 치유 교육 전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아직 담임적교회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이걸 알아요 치유 교육 전도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 예수님께서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육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전도운동에 가장 주역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아진 거예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뭐가요? 경기 남부지역에 재앙이 막아진 겁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직 막아야 될 게 조금 더 많아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수청 그리고 저기 세교에 살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왔어요 여기에 성범죄자들 산다고 하는 그 여성가족부에서 오는 편지 있잖아요 학부모들에게 항상 오잖아요 광주에 가보니까 진짜 한 세 달에 한 번 오더라고요 그곳은 재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다른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는 여전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우리가 보금천을 할 곳이 많이 있어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으니까 아직도 안 죽고 잘 살아계신 겁니다 만약에 할 게 없으면 빨리 천국하면 되는데 할 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경기담부지역의 재앙을 우리가 막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재앙을 막을 겁니까? 재앙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주역이 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보금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 서는 그날 우리나라의 재앙이 그리고 전세계의 재앙이 막아질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원래 믿는 사람이 대통령 했어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될 때 미국처럼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수했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청와대 뒤에 불상도 있고요 왜 그래야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뭡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는 거지만 우리 자녀들이 막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방주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CVDIP의 여정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있죠 저희 둘째 애가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돌이 지났어요 제가 큰 애도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뭐 시켰냐면 하은아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다 이거죠 제가 돌 되기 한 달 전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둘째 애한테요 하성아 예수님 어디 있어 못해요 하은이보다 조금 더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요 계속 훈련시키면 해요 제가 맨 처음 시킨 훈련이 하성아 예수님 어디 있어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쁜 짓 사랑해요 별거 다 하는데 다른 건 절대 안 해요 예수님 어디 있어 이건 제대로 해요 예수님은 확실히 계신가 봐요 하성아 예쁜 짓 하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대요 하성아 사랑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대요 하성아 주세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대요 예수님이 계신 게 확실한가 봐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보금을 집어넣어준다 대통령이 돼서 보금 그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돼서 안 온다니까요 여기에 그런데 보금이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인턴십입니다 원어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장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주 주일날 자기 모교에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대잖아요 자기 자기의 주업은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다 내 부업은 장관이고 백화점 하는 일이다 주업과 부업이 바뀌었죠 그럼 주업과 부업을 장관이 돼가지고 바꿔줄 겁니까 장관이 되면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보금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진짜 보금이 나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보금이 되면 돼요 그러면 내 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도 열심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나만큼 돼요 더 잘 되면 좋겠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만큼 돼요 그런데 정말 보금이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보금만 가르쳐주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금 대통령으로 끌어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서밋이란 말은 딱 한 명 최고 대통령 그분을 서밋이라고 하는데 영적 서밋은 모두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께서 전부 다 영적 서밋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금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보금 어렸을 때부터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다락방천도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맞는 거고 확실한 거고 되어진다는 걸 증거를 내보이면 그때의 이단이 해제돼요 그래서 이단 누명 다른 걸로 하지 말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금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다민족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되면 그때는 해제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을걸요 간단하죠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심어 넣어주자는 겁니다 뭘요 언약을요 언약식 우리 랩런트들의 가슴 속에 어렸을 때부터 언약이 들어간다 치유 교육 전도 이 언약이 들어가면 우리 랩런트들은 보금 대통령 할아버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안 되는 거냐 기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못 받은 겁니다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커서 보금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 너를 통해서 경기 남부지역의 재앙이 막아져야 할 이유 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이 강단에서 보금이 선포가 되어야 할 이유 이유를 알려주고 그게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심장 속에 각인이 되어지면 그래야 됩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그렇게 해요 배운대로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하은이 생일이었어요 생일날이어서 처갓댁에 가서 같이 생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오줌이 말했더니 하은이가 기저귀를 뗐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소식을 알려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하은이가 기저귀를 뗐어요 그래서 팬티를 입고 있는데 아빠 오줌하려고 그래서 제가 얼른 화장실에 들어갔죠 오줌 말했더니 하니까 그런데 변기에다 오줌을 누워야 되는데 변기에다 안 놓고 밑에 하수구 구멍에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돼 여기 놓으면 냄새나 찌린내 나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끝까지 여기다 놓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놓는데 할아버지가 여기다 놓으라고 그랬대요 아니 할아버지가 내가 여쭤볼게 할아버지 여기다 놓아둬 돼요 안 돼요 할아버지가 안 된대요 봐 들었지 할아버지가 안 된대요 그래도 여기다 해야 된대요 왜 여기다 해야 돼 처음에 그렇게 알려줬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전부 다가 돼요 너희들은 하은이보다 조금 더 낫지 처음에 보금이 들어가면 돼요 처음에 보금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돼요 보금 대통령이 돼요 경기 남부지역의 제약막을 주역이 돼요 그걸 심어 넣어주자는 겁니다 언약식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심어 넣어주면 됩니까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사명식 우리 아이들이 생각 이상으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기도는 결국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눈 감고 그게 물론 그것도 기도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최고의 기도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목상할 수 있다 그 목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 그게 정말 최고 기도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기능을 준비하고 그리고 언어를 준비하고 악기 다 준비해놔 놓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소용없으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복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성인식 그래서 그 성인이 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자가 돼서 그 성공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돼서 그 받은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그 다음 자녀들과 그 다음 후대들 후배들에게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파송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나중에는 정말 모델이 됐어요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앞선 주역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인생이 60대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60대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요즘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대요 60대기 전에는 잘 안된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갭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약간 고민이에요 저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서면 얼마나 위축이 되는지요 장노님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아직 새파란 어린애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영광집사님께서 맨 처음에 새가족 메시지 들을 때 그때 새가족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나이는 자기하고 비슷한데 이야기하는 건 한 스무 살 더 먹은 노인네 같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젊어져야겠다 해서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대로 성장하면 결국에는 한시대에 살 수 있는 교회를 삼기면서 교회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이오 장로 같은 에라스도와 같은 그런 베베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제자들이 됩니다 임직식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태아부 영아부 유치부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원약을 집어넣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에서 유후초등부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가 뭔지 알려줄 수 있는 기도가 다른 게 기도가 아니야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게 기도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삶 속에서 행복하게 나오는 게 그게 기도야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그냥 학교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 거 말고요 공부해야 되니까 하는 거 말고 다른 애들 다 대학교 들어가니까 내 입시 공부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내 꿈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젊은 산업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대학 청년 그래서 우리 작년들은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전도운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방주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제가 광주에 내려가자마자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그때는 제가 아버지라고도 안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어린이집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장 한 두 시간 세 시간 걸쳐서 맨 처음에는 그냥 저녁에 살짝 이야기하고 가려다가 새벽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이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듣고 배운 거 또 마침 제가 운영위원회였거든요 거기에서 어깨 너머로 야매로 조금씩 배운 거 하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본 전도운동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공식화 된 건 전혀 아니고 당회에서 허락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다고 어린이집을 다른 교회에서 사갔으면 좋겠대요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근데 그 이야기로 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보고 배운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행복한 여정이에요 안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조만간 우리 이기영 권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진짜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되는 우리 태아부 영화부 유치부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지 여쭤봐야겠다 제가 마음 먹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온 우리 맹찬이 전도사가 곧 결혼합니다 아직은 아닌데 내년에는 내후년에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사모님 되실 분이 어린이집 원장을 한대요 제가 보낼게요 인턴십을 제대로 시켜주세요 그게 제 꿈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운동 돼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게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돈 줄 겁니까 검을 의리의리하게 지어가지고 검을 줄 겁니까 그거 말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그리고 그 언약을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주고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지역 아동센터까지 가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정말 쉬워요 강가에다가 나루터를 만들면 그게 플랫폼이 돼요 동네 한가운데다가 우물만 파면 플랫폼이 돼요 어린이들 많이 있는 곳에 지역 아동센터 만들기만 하면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안 되는 직업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이집 교사고 하나는 사회복지고 하나는 전도예요 어떻게 다 안 되는 것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제대로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숨은 경제 빛의 경제 다 있는 거 있죠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장노님 그렇죠 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제대로 하면 다 되는데 아무도 안 되는 줄 알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했더니 우리만 응답을 받았어요 유일성의 응답이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걸 아무도 못 가는 곳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됐어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할게요 배운 그대로 그게 제가 가야 될 여정이고 우리 원성도들과 같이 가고 있는 그 행복한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 미션홈 하고 있죠 이 미션홈이 알고 보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이에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사를 운영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돼가지고 학사를 운영했어요 그 학사에서 한 랩런트를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 랩런트는 장론임 아들이에요 장론임 아들인데 얼마나 평상시에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지 항상 웃고 인사성도 밝고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였어요 같이 안 살아볼 때는 몰랐어요 따로 있을 때는 그냥 교육 안에 장론임 아들이고 항상 밝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다니니까 이 친구하고 같이 전도운동 해야겠다 그래 싶어서 같이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전도운동 할 게 아니고 치유대상적인 거 있죠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까지 같이 살아보니까 보여요 같이 살면 보여요 같이 살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보이죠 그런 거예요 같이 살아보면 보여요 그게 미션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미션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5만 대만 한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압숙도 데려가 보고 랩런트도 해도 돈 안 내고 몰래 개구멍으로 숨겨가지고 데려와 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 유창록 전원사님께서 차량 스텝을 했는데 저희 차를 검사하러 왔어요 인원이 42명이 있어야 되는데 43명이 탔어요 유창록 전원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청년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유창록 전원사님이세요 전원사님이 오 이상하네 왜 한 명이 더 있지 제가 숨겨놨거든요 한 명을 그래서 전원사님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괜찮으니까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다가 은혜 받아서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돼서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돼서 오늘 같이 따라왔습니다 저기 있는 전원사님이 그때 미션홈 하면서 은혜 받아서 치유가 돼서 지금 전도사가 돼서 같이 광주에 제약 막을 수 있는 전도운동을 하려고 같이 계세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미션홈에서 그리고 학교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를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됐어요 대학교도 가고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시작하고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꾼이 돼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자 해서 만든 게 랩런트 데이입니다 랩데이 감격스럽지 않나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번에 이제 저번 랩런트 데이 때 정동훈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끝나자마자 동문전도학교 오셨는데 거기 동문전도학교에서 만나세요 정동훈 목사님을 정동훈 목사님 저 맨 처음 얼굴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자네는 교회에서 랩런트 데이 안 하고 있나 이거예요 랩런트 데이 해야죠 랩런트 데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제대로 성장하면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다음 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걸고라도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경이 필요해요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해요 솔직한 말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해요 이제 그 제 7월 달에 광주에 내려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육자들 한 4명 5명 있는데 이들을 좀 훈련시킨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아직 본부 훈련이 많이 있었거든요 화해집회도 가고 부산의 전도집회도 가고 그리고 이제 리더 수련회 리더 수련회 가는 날이 피크였어요 리더 수련회 갔는데 오는 길에 연락을 받았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 한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대로 집으로 안 가고 주차장에 서서 차에서 1박을 했잖아요 그 이제 같이 교육자들하고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중을 하니까 일단 교육자들 먹을 거 사줘야 되죠 1박을 하니까 또 배고프니까 먹을 거 사줘야 되죠 그리고 길 가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거 사줘야 되죠 먹을 거 사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그래서 제가 찬스를 썼습니다 엄마 찬스 그래서 조금 도움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우리 교육자님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별로 아까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엄마 찬스를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3기업에서 우리 랩런트를 기르는 거예요 우리 3기업에서 사회적 기업 성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만들어가지고 뭘 만드는 겁니까 랩런트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최고의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성경을 쭉 봤어요 성경을 봤더니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제가 이제 쭉 기도를 하다가 정말 맞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목사가 밥도 퍼줄 수 있고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때 노숙자 캠프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밥 퍼주시는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우리 기독교가 그나마 좀 칭찬을 받지 그런 분들도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국회도 나가고 다 해야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정말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분무한 모든 것을 땅끝까지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개인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땅끝까지요 땅끝이 어딥니까 나의 성교지가 어딥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에요 경기단부 지역에 그곳이 내가 가야 될 땅끝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현장화 가려고 하니까 아무나 안 가요 자 가라 하니까 안 가요 안 가게 돼요 그래서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요?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가요 제자들은 생명 걸고 갑니다 배운 그대로 해요 저는 배운 그대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배운 그대로 합니다 그걸 그 유전자를 저희 아들이 물려받았나 봐요 처음 배운 게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도 배운 그대로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제자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려면 최소한 대통령 정도는 돼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보내지 않으면 가서 성공해가지고는 제자가 안 돼요 제자가 돼가지고 가야 그 세상 살릴 수 있는 보금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참된 교회로 성공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내가 간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와 아름답죠 그래서 뭘 뭐까지요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야 그래서 저는 이걸 이야기해요 교회에 가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뭐 이야기할게요 이거 이야기했어요 개인화할 수 있는 보금 보금으로 개인화하자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자 그래서 전도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가요 세계 살리는 거예요 2, 3, 7 선교예요 모두 민족으로 가자 제자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응답 받아야 돼요 교회요 교회가 237기 나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최종 목적인 후대까지 살리자 그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메시지로 우리 담임주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쉽고 간편하고 아름답고 확실한 길이에요 나의 여정이에요 이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행복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한 여정을 인턴십을 하면서 우리 랩런트 데이에 인턴십을 하면서 하자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나 봐요 오늘 그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그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맨 처음에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핀빡자였거든요 사도행전 7장이 나와요 7장 58절부터 8장 3절까지 원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핀빡자였어요 그 옷을 사도 바울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4장의 8장 1절에 그가 죽임당함을 당연히 여기더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시절 이야기를 놓고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날도 갔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어요 9장 1절부터 19절이야 그날도 다메색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공문 받아가지고 가는 길인데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길에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만나자마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원래 우리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좀 사람들이 다 의아해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받으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일어납니다 지역이요 지역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자세히 보면 그 이후에 19절부터 22절에 특히 9장 27절에 바나바가 나와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성교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파송한 성교사예요 원래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에 그 마가다락방을 헌불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성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파송받기 이전부터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알아봤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에 그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줄 정도로 이 사람이 보니까 진짜 복음을 받았다 진짜 복음을 받아서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분과 같이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 안되겠냐 그런데 잘 안됐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초대교회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초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스대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바나바가 확인을 하러 갔어요 바나바가 확인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바나바가 뭐를 했냐면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운동을 했더니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받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전도운동은 바람이 있어요 전도운동은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한 번 놓치면 캐치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 번 타기만 하잖아요 그럼 이건 메인스트림이에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다민족교회가 그 흐름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민족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만약에 확실하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이렇게 떠들고 있는 랩루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랩루트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랩루트 한 명을 키웠는데 그 랩루트가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4대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어느 정도의 응답까지 받았냐면 본 교회가 완전히 가뭄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본 교회를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부조를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본 교회를 섬길 정도로 헌당해요 그 정도 경제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안 됩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남아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남은 경제를 다른 지역의 교회도 찾아 세우자 그렇게 응답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로 응답 받았냐면 이걸로 부족해요 이걸로 부족해서 결단을 하고 제자를 찾아 세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그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다섯 명이 한 팀이 돼서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그 보내서 간 곳이 어디냐 마게도니아야 마게도니아야 그 마게도니아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특히 그중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거기에 보면 회당이 나옵니다 그 회당에서 뭘 했느냐면 랩런트를 세웠어요 랩런트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랩런트들이 세워졌는데 그 랩런트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초석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들과 함께 로마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세우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뭡니까 치유 교육 전도요 이걸 내가 이루는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때 당시에 이 바나바의 내 딸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간증을 해요 막 예언을 해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가 만약에 로마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가면 안 된다 여러 살림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가지 마라 막 울면서 막 하는데 그때 바울이 같이 울면서 성도들을 입맞추고 간증하고 포럼하면서 한 말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인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결국에 가이사 앞에 섰어요 물론 바울이 살아생전에 로마가 보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찾아세운 랩런트들을 통해서 그 랩런트들이 불과 얼마 안되서 로마를 보금화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될 빈곳 237개 나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담족교회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랩런트 데이 그리고 인턴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 온교회 성도들께서 주역이 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고백을 하는 내가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았는데 랩런트만 키웠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먹이고 살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알고 보니 그 랩런트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성장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말씀의 역사는 더 크고 대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나라와 세계까지 살리기에 충분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후대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230세기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